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때는 2007년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때 서해에서 기름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태안에 봉사활동을 갔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저와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대학교도 같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를 경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훈이는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었고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후배들을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경훈의 성격 덕분에 주위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그 중 키가 크고 잘생긴 인석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여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카사노바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여자 문제로 큰 사고를 쳐서 막대한 돈을 물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원룸에서 나와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사고를 수습하느라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석이는 곧바로 경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주일만 재워주면 안 돼 경훈이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알았어 네가 편한 대로 지내다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와 경훈이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좁은지라 저는 제 의견도 없이 함부로 받아들인다고 따졌지만 저도 인석이 덕분에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기억이 있어서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한 달을 같이 살다가 인석이가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좋은 집을 구했다면서 싼값에 좋은 조건으로 전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위치도 좋고 주인 아주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도와줄 겸 집들이로 인석이의 새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본 집은 주택의 1층 안채였는데 밖에서 봐도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유정물을 보는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의 구조는 방 두 개여 거실, 부엌이 붙어 있었고 벽은 오래된 노동나무 색깔이었으며 천장의 백열등은 군드막사에서 새벽에 켠 듯한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벽뿐만 아니라 창문 틀과 문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와 경훈이는 인석이에게 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인석이는 전 주인이 무당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절대 떼거나 훼손시키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경훈이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인석이는 우리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인석이는 귀신이나 미스터리의 강한 성격이라 부적을 때려는 것도 간신히 말렸습니다 어쨌든 이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를 넣고 또 하나는 창고 용도로 쓰고 거실 쪽에 TV와 컴퓨터를 설치하니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사 기념으로 인석이네 집에서 저녁에 작은 술 파티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술을 잘 마셔서 한번 술자리에 가면 소주 네다섯 병은 꼭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글로 표현해서 똑똑똑이지 그것보다 조금 더 세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석에게 누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인석이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날 밤까지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안정되고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집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는 평상시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인석이도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집의 공포는 인석이의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석이의 문자 내용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인석이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안방의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마치 깡깡이로 창문을 강타한 것처럼 창문 한가운데만 깨져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누가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도망갔다고 추측하고 있었고 우리는 주의를 정리하며 어제 일을 물었습니다 인석이는 어젯밤에 여자친구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놀란 인석이는 안방에 가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급하게 유리를 치우고 창문에는 유리테이프를 발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인석이에게 별로 얻을 건 없다고 판단하여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그 일 이후로 여자친구가 연락도 끊고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때 상황을 듣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인석이와 일을 끝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에는 어린 소년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창문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창문에 붙어서 종이 같은 것을 때려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장애자처럼 보였고 종이를 떼지 못하고 무척 힘겨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종이를 떼는 것을 도와주었고 종이가 떼지자마자 소년의 표정이 180도 바뀌며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문이 깨졌고 그 자리에 가보니 인석이가 뒷수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무당이 살던 집이라는 사실과 창문에 붙어있는 부적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창문에 붙어있는 부적은 사람 손에 뜯긴 듯 뜯겨져 있었습니다 인석이는 부적 때문에 밖이 잘 안 보인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때 심장은 락공연에서 들리는 드럼 소리처럼 둥둥거렸고 마음은 베이스 소리처럼 무거웠으며 뇌는 기타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리할 겸 경훈이와 인석이를 데리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우리는 식탁 위에 쌓여있는 소주병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은 그 집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석이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자리를 뜨는데 여기가 문제의 그 집인 걸 깨닫는 순간 술이 깼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문이 깨지는 안방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라 그 소리에 마치 제가 손화장치라도 된 듯 소리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주시했습니다 장소는 문제의 깨진 창문 쪽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그곳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서 그런지 눈앞이 흐려지고 아플 때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나는 웅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꼬마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덮여있었고 표정은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이쪽을 정확히 쳐다보면서 창문을 칼로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그 아이가 미친 듯이 칼끝으로 창문을 치고 구멍 난 곳에 손을 넣어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그 아이가 새벽에 집 주위를 쿵쾅쿵쾅 뛰어다녀서 밖에다 욕을 했다는 인석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경훈이와 인석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녀석들을 깨우려고 흔들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녀석들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안방의 창문을 봤습니다 그때 본 그 꼬마아이에 웃고 있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 보니 아침이 안 쉬었습니다 인석이와 경훈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절께 없고 저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경훈이는 놀란 듯이 자기가 꿈꾼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위에 눌려 어느 순간 자기 위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저였다고 했습니다 무표정으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답니다 가위에서 풀린 순간 저를 봤는데 저는 원래 자단 자리에서 잘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온몸이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추웠습니다 그런데 인석이는 아무것도 못 봤고 무슨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석이가 우리가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와 경훈이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인석이는 우리를 우리가 살던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술김에 제가 인석이네 집에 가자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집을 나온 뒤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집이 신경 쓰여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경훈이는 잠잠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날은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뜬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포근한 잠을 잤습니다 단 한 가지 악몽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악몽의 전개는 그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안방 문지방을 밟고 서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몸 상태가 이상하고 아들은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무서워서 벌벌 떠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강목이 들려 있었고 저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를 강목으로 힘껏 내려쳤습니다 몇 번을 내려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쳤고 어머니는 저항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들은 밖으로 도망갔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 아들까지 강목으로 내려쳐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차 싶었고 죄책감과 모자가 가엾어서 흐느낌에 울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얼굴을 보았는데 며칠 전 그 집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났고 눈에는 눈물이 났으며 머리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과 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는 원래 엄마와 아이가 살고 있었고 인석이 여자친구의 꿈에 나타난 것은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집 안에서 죽었고 아이는 밖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집에 들어오고 싶어했고 부적 때문에 그 아이 귀신은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를 죽인 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꿈속에서는 저였지만 제가 그 집에서 살지도 않았고 살인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인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석이에게 지금 집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인석이는 70살 정도 된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괜찮아도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귀신을 봤으니 그 집에서 안 살고 전세를 싸게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석이에게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외로 고분고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할아버지께 전화해서 집세 명목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다행히도 할아버지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상이 좋아 보였고 지금은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께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그 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그 전에 무당이 살아서 찝찝했지만 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와 어색한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더 묻고 싶었지만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은 인석이와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인석이가 술이 좀 되었는지 자기는 그동안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작은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다시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아무 생각 없이 위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방에서 나가려는데 천장과 문 위에 벽이 만나는 지점에 피를 흘리는 여자가 박혀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건물에 박혀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벽에 박혀 무척 힘들게 한 글자씩 끊어지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인석이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꿈 이야기를 했고 인석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석이가 저보고 같이 그 집에 대해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그냥 그 집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꿈 같은 건 학교에서 싼 값을 해주는 심리치료 같은 걸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화를 냈습니다 그 녀석에게 야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자존심이 강해서 직접 벽기 전까지는 신경이 쓰였지만 내색을 안 했답니다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집과 모자 귀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결심과 다르게 열심히 찾아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대충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인석이도 그 집을 나오고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쯤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여자친구와 어느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점집은 서양적인 느낌의 묘한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곱상하게 생긴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궁합을 볼 생각이었고 궁합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너 최근에 이상한 일 겪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주면 너에게 쌓인 살에 대해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무당집에 대한 일이 떠올라 여자친구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한 뒤에 아주머니에게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사람에게 살이란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진 살과 그 집의 귀신이 가진 기운이 상극이라서 귀신이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의처의 부살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해 의처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거랑 그 귀신들이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머니께서 그 집의 귀신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돈을 조금 더 내는 걸로 합의하고 저는 인석이에게 전화해서 그 집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다고 3일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인석이, 경훈이, 아주머니는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해준다고 화를 내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명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집의 부적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며 그 부적이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가둬놓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를 보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더니 한참 후에 와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모자 귀신은 1970년쯤 영월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해서 어머니가 다른 곳에 다녀와도 다른 남자 냄새가 난다며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신 아버지는 자식조차도 다른 남자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 무참히 어머니와 자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살 때문에 모자를 죽이는 악몽을 꾸게 되었고 어쩌면 모자 귀신은 저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강원도 영월에서 죽은 귀신이 여기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비밀이 서서히 풀리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 공식처럼 할아버지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무당이 살았었는데 무당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당인 줄 모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무당이란 걸 알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무당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무당에게 무례하게 대했는데 나중에 무당이 나가려 하니 할아버지는 무당에게 집에 부적이라도 붙여주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당은 그동안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할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귀신을 쫓는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가둬놓는 부적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인석이가 이사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괴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부적을 다 떼고 귀신에 대해 작은 제사를 지내며 진심으로 모자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고 인석이와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달 동안 인석이와 경훈이와 저는 그 집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지만 모자 귀신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굴 안에 흙으로 만든 인형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입한 동아리는 예전부터 동굴 탐험을 했습니다 이와태현에는 동굴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없었고 동굴 내부의 정보도 부족해 취미로 동굴 탐험과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평소처럼 동굴 측량을 하기로 해서 넓은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동굴에 들어갔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측량이 이미 끝난 곳도 있었고 측량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라 선배와 친구들은 측량은 안 하고 마음대로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류하는 곳만 정해놓고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 박쥐를 찾는다거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었고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무렵 친구가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선배는 친구가 몸을 돌려 나왔다는 것이 이상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몸을 떨며 불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안쪽에 팔 두 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 구멍 밑에 흙은 쉽게 파여서 금방 파니까 들어갈 수 있더라고 안에는 다담이 세 개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 선배는 친구가 몸을 돌려서 나왔다는 것에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전등을 켰더니 흙인형이 길게 누워 있었어 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배는 친구가 흙인형 모양의 종유석이라도 본 것인가 싶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흙인형 어째서인지 안경을 쓰고 있어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걸까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시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와 친구들은 바로 동굴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시체의 신원을 들은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갑자기 행방불명됐던 근처 마을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사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양초 안자루만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탐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시체 옆에 있던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봉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체는 동굴에 폐쇄된 공기와 습기찬 환경 때문에 썩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떨어지는 더러운 물에 온몸이 덮여 있었습니다 다만 어째서 안경만은 진흙에 덮이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이 이야기가 특히 무서웠던 것은 죽은 소년이 동굴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두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암흑 속에서는 10분 안에 평형 감각을 잃기 마른입니다 죽은 소년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성냥이 물에 젖어 양초에 불조차 붙이지 못하고 아마 30분 정도 지나고서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누군가 구조하러 오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 손으로 모든 곳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을 것입니다 며칠이나 버텼을까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에 경계조차 모호해져 갔을 것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안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입구를 응시하며 죽어간다는 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으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햄버거 가게 지금 살고 있는 맨션에서 걸어서 몇 10분 정도 가면 햄버거 가게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아니라 수제버거를 표방하던 곳이었습니다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포함된 세트를 시키면 800엔이 훌쩍 넘었고 맛도 그다지 매우 뛰어나지 않았기에 언제 가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꽤 컸기 때문에 종종 조금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게에는 중년 남성이 계산대와 주방을 맡고 있었고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서빙과 잔물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집과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점 치고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그 자체도 운영하는 부부도 마치 70년대 같은 느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멋지거나 그리운 옛 추억이 아닌 음침하고 가난한 느낌이었습니다 플로어 중앙에는 각종 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살사 소스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때우곤 했습니다 조미료를 두는 곳에는 우리 햄버거에는 독자적인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소스는 한번 드시고 나서 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조미료라고 해도 케첩과 프렌치 드레싱이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부터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서 먹곤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세 번째로 그 가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남자가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보는 게 좋아요 소스를 뿌리면 원래 맛이 지워지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찮은 참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날 사건을 지나쳤고 3개월 정도 후에 문득도 먹고 싶어져 오랜만에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주세요 소스를 뿌리면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완벽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갔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어져도 무엇인가 감정을 눌러 담은 것 같은 단조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게는 계산대가 1층에 있고 손님이 식사를 하는 플로어는 2층에 있습니다 서빙을 하는 부인도 식사를 가져다 준 후에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햄버거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그 말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비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만 손님이 어떻게 먹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부인이 세트 메뉴를 두고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저는 또 소스를 가지러 가서 햄버거에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렸습니다 어쩐지 남자가 강요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종종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거구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먹었을 무렵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그 소리는 플로어 안쪽 가게의 주인집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신만 보인 채 부부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시선이 닿았지만 바로 눈을 깔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저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 표정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붕괴라는 것이 표정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저는 그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없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붙은 폐업 공지로 보아 문을 닫은 것은 제가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찾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대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웃음이 예쁜 분이었습니다 인맥도 두텁고 덕망이 넓어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셨습니다 간혹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다들 게이치 않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일절토를 달거나 의심을 품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할아버지와 약주를 드시고 또 어느 날은 담배를 태우며 덕담을 나누고 가시는 날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간 궁한 표정으로 말할 듯 말듯 무언가 꺼림칙한 것처럼 할아버지와 담수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장만한 침대를 이번에 새로 장만했는데 하며 오늘 띄우시고는 매번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침대에서 떨어져 곤욕을 치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뭘 그런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하셨지만 친구분은 이어서 근데 그게 누가 자꾸 밀어 집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자꾸 밀어낸다 하시며 고개를 겨우뚱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최 무슨 소린지 몰라 하시며 친구분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이런 얘기는 함부로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흘렀을까요? 친구분이 찾아오셔서는 또다시 침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혀를 끌끌 차셨지만 친구분은 나 이제 알았다 그 침대 넣어줄게 난 이제 필요가 없어 하시고는 평소와 같은 인자 미소를 띠며 집으로 가셨습니다 며칠 뒤 사람을 시켜 정말 대짝만한 침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 하시며 의아의 친구분께 전화하셨습니다 친구분은 한사코 너 가져라 누가 넣어주라고 하더라라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정말 왜 그래 내 술이라도 거하게 살게라고 하셨지만 그 통화가 두 분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친구분을 잃은 할아버지는 쓸쓸한 창가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태우시며 그래 그놈이 알고 있었구만 알고 있었어 하시며 애꿎은 무릎만 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노파 동네 낡은 슈퍼마켓 평상에는 언제나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평상 주변을 서성히다가 멍하니 앉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파의 유일한 하루 일과였습니다 우리는 그 노파를 정신나간 할매라 여기며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A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노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보고 이상한 말을 했어라고 A가 말했습니다 A가 혼자 평상을 지나칠 때 노파가 넌지시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플긴데 괜찮겠나? 괜찮겠나?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전에 들은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파에게 저도 한마디씩 들었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정신나간 할머니 재수없다 침을 퇴뱉으며 A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노망난 노파가 헛소리를 했겠거니 싶었지만 다음 날 다 같이 A의 병문안을 가야만 했습니다 뜬금없이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A는 목에 깁스를 한 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A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털로 숨을 지어 보였지만 우리는 묘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안을 마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하루종일 얼굴이 시뻘었던 친구 비가 기어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도 개소리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나 죽을 수도 있다 얼굴이 찌부러질 듯 인상을 쓰며 비가 하는 말은 다시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노파에게 칠칠 맞은 것도 유분수지 내 뼈를 흘리고 다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에게 별거 아니겠지라는 화탈한 위로밖에 해줄 말이 없었고 다소 불안에 떨며 지내는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병자처럼 눈이 어두침침해져 가는 비를 놀리는 무리도 있었으나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놀리던 무리와 치고받고 싸워 이빨이 몇 개 나간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도 그 노파에게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집에 귀가하던 중 평상에 앉은 노파가 살살 웃으며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집에 가내라고 내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노파에게 들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오두막 올 여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글로 남겨보려 합니다 우리 집은 추고쿠 지방의 깊은 산 속에 있는 시골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자연 에오가 클럽에 소속되어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산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산에서 클럽 멤버들과 등산이나 캠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해 클럽 멤버들이 산행 가이드를 하자는 기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산의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기획에 찬성해 제가 이벤트의 사전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필요한 도구들의 준비와 가이드할 장소의 선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오른 산이라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한 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혼자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아서 등산하기에 더할 나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가이드 안내 책자에 넣을 사진을 곳곳에서 찍으며 등산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에 반 정도 왔을 무렵 약수터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사 당일에는 이곳보다 더 나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다가 날씨가 나빠지면 내려올 생각으로 서둘러 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등산로를 걷고 있었으니 다른 등산객을 만나도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목소리처럼 들렸나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전 어머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냘프고 약한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누구 있어요? 혹시 부상이라도 당한 등산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주저하다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크게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풀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다 해도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풀숲을 밀어 해치며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넓게 트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산에 어릴 적부터 오르던 저조차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무성한 풀숲이 갑자기 사라지고 축축한 지면에 나무가 같은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제한표시줄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가운데에는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헛간 같은 모습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두막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왠지 기분 나쁜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선 이 오두막은 대체 뭘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산에 올랐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어슴풀에 해져 기분마저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소리를 지를 기운이 나질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두막 앞까지 와서 후회했습니다 오두막 문에는 너덜너덜한 부적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휘었을 그 부적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문과 분간이 안 됐습니다 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녹이 쓴 탓인지 완전히 부서져서 고리만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틈새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울 것 같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유령이나 괴물 따위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수자일지도 모르지만 산에서 헤매던 등산객이 다쳐서 이 오두막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확인하기 위해 문에 손을 댔습니다 살짝 밀자 끼기기거리는 소리를 내며 먼지투성이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등을 보이며 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너무 낡아서 흰 헝겊 같아 보였지만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리 근처까지 내려온 부시시한 장발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틈새로 보이는 손과 발은 무소우리만큼 여유여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개나 너구리인지 모를 동물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인지 마루에는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를 소근소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래인 것일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일정한 템포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건 위험하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광경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도망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여자는 기호등 흔들리더니 얼굴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폭이 점점 커지며 긴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왔던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묘하게 얼굴은 무표정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생각하면 그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정신의 공황 상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본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풀숲을 밀어 해치며 원래 등산 코스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숨을 고르며 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20미터 정도 떨어진 풀숲 속에 검은 머리가 보였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백발 섞인 머리카락은 조금 전 그 여자였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등산로를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목만 돌려 뒤를 봤습니다 등산로역 나무 그늘에 흰옷이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미친 듯 달리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포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구르듯이 미친 듯 달려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전력으로 도망치고 있는데도 그 여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산기슬개 마을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바로 3미터 정도 뒤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매는 찰싹 붙은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제 등 바로 뒤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미친 듯 눌렀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뭐여 무슨 일 있는겨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기 혹시 제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일입니다 클럽 사람들에게 말해볼까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 그만뒀습니다 기획하던 산행 이벤트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공포심도 많이 옅어져서 내년쯤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신문배달 신문배달을 하다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 배달 구역 중에는 8층짜리 현관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휴대폰 시계로 4시 32분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안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열리는 시간 전인 4시 19분에 다른 구역 배달을 다 끝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문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나와 복도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법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아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인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성해 내가 나쁜 거야 그리고 이어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지는 건 싫어 여자 아이는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싶어 문 앞에서 조금 물러서서 1층에 불이 켜진 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에도 불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에서 멀어지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4시 29분 슬슬 문이 열릴 때가 가까워져 문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무도 없는 안쪽에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자동문까지의 거리는 5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 평소라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몸이 굳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가갔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대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그 건물에는 무엇인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에 건물을 나설 때도 여자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exist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없죠 저희의 공간은 사이의 목소리로 개장하는hte가 이런식으로 찾아온다고 한 verd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